굿모닝 안녕하세요. 네, 오늘 9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우, 어제는 바닷가에서 직접 일출을 보았는데, 오늘은 옥상에서 이렇게 일출을 또 바라봅니다. 멋진 여명과 함께 구름이 아주 멋있게 술을 놓고 있네요. 오늘은 일출보다 구름이 더우시는 것 같아요. 햇뜨기 지전에 여명이 이렇게 아름다울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파란 하늘에 구름이 멋있는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9월 11일 아침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3차 권다, 3차 허니티비, 허니알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에 하늘여행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네, 햇뜨는 똥쪽 하늘 한번 바라볼까요? 네, 이렇게 황금 물결로 이렇게 여명이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아침.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해가 구름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미리 찍으러 올라왔어요. 네, 이렇게 여명이 보일 때가 아주 더 멋있어서 오늘은 여명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조금 이따가, 점점 해가 늦게 뜹니다. 6시 30분 돼야지 해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는 좀 일찍 올라오지만, 저희 집 동산에는 이렇게 6시 한 30분 돼야지 될 것 같아요. 6시 30분은 제가 월, 쓰금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새벽의 여명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멋있는 출발을 해야지 한 주간이 멋있죠. 네, 오늘도 멋있는 하늘, 음, 동영상 보시고 멋지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 언덕, 삼척허니티비, 허니알매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